희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야외 유세 현장을 찾은 트럼프 후보. 그는 해리스를 향한 공격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지지율 상승에 후원금이 쇄도하면서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항마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해리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에 묻힌 트럼프는 반격에 나설 계기가 절실해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트럼프는 부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합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 가문 출신인 그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양자 구도에서 제3후보론을 내세웠던 케네디. 그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트럼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남북 국경을 찾은 트럼프.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도 빼앗고 있다며 해리스 책임론을 부각시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집권 시 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낙태 문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립이 가장 선명했던 이 사안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입장 변화를 표명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트럼프는 최근 낙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당연히 아보컬 경제 문제는 지금 아주 나쁘지 않대. 그들은 what they have been doing is basically retreating so to their position. support by the supreme court that the states should now decide how they want to deal with abortion.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해리스 후보. 경합주역 중 하나인 남부 조지아를 찾았습니다.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경합주역 공략에 나선 해리스. 후보 공식 지명 이후 처음으로 TV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피한다는 트럼프의 비판을 받아온 그녀는 이 자리에서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해리스. 과연 트럼프는 이 돌풍을 잠재우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